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보면 공이 안맞을때가 있죠 뭐 타점이 안좋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안맞고 안쪽맞고 바깥쪽맞고 이럴때가 있어요 안쪽맞고 뒷당탑볼 빼고 바깥쪽에 맞는다든지 안쪽에 맞아서 궤도가 아무튼 흐트러지는거죠 근데 아무리 옆에서 프로님들이 뭐 바깥쪽으로 갔어요 안쪽으로 갔어요 뭐 인에서 아웃으로 해야 되요 아웃에서 인으로 해야 되요 인투인으로 해야 되요 이렇게 해도 막상 치면은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일루갔다 일루가는지도 몰라 사실 그냥 치는거에요 그래서 팍 생크를 하면 그때 내가 뭐 어퍼찼구나 내찼구나 일루찼구나 이렇게 아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연습할때 어떻게 많이 했냐면 이런 공을 많이 이용했어요 뭐 이거 너무 인터넷에 많이 나온 얘기고 뭐 트래비에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요 먼저 이제 생크가 날때 생크 생크는 이게 안쪽 맞는거죠 안쪽 근데 보통은 뭐 사람이 100% 라는건 없으니까 당연히 열려 맞으면서 이렇게 내밀어 칠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 칠때 뭐 열려서 생크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많이 보다보면 보통 이게 엎어쳐요 세게 치려고 하다가 엎어치면서 궤도가 들었던거보다 이렇게 바깥쪽 들었던거보다 앞으로 나오면 안쪽이 맞으면서 이 공이 두개가 같이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생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때 요렇게 공 하나정도 띄고 연습을 하면 괜찮아요 요거 그때그때 응급처치 처럼 쓰시면 좋아요 아 나도 생크가 난다 그러면 들어가지고 와우 이게 같이 맞는거거든요 어우 진짜 아프다 어찌됐건 이 앞에 공 이 공이 기준이고 이 앞에 공이 맞지 않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공이 안맞으면 되는거에요 그냥 들어서 어떻게 들든 바깥쪽으로 들든 안으로 들든 들어서 이 공이 안맞으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생크는 안맞으면 되는거에요 두번째 뒷땅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에 너무 많이 가면 안되는데 그래도 여러가지를 한번에 또 종합선물세트 처럼 뒷땅이 맞는다는거는 뭐 캐스팅 풀릴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찌됐건 공이 맞는게 아니라 공 뒤에가 맞는거잖아요 그럴때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놓는다는거에요 저도 잘 알았고 뭐 동전이 있으면 동전도 좋고 아니면 공이 있으니까 오늘은 공으로 하는거니까 공을 놔두고 백스윙을 했다가 공이 안맞게 치는거에요 이렇게 치면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겠죠 백싱 갔다가 내려올 때 이 공이 맞으면 뒤집어지거나 손목이 풀렸을 때는 맞지만 공이 안맞게 하려면 뭐 자동으로 끌고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이 공이 안맞아야 되니까 공이 클라패드가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뒷땅이 덜 맞겠죠 단순하게 이론이 어찌됐건 뒷땅이 너무 많이 맞아 그럴 땐 동전을 놔두셔도 되고 공을 놔두셔도 되니까 백싱 들어서 내려올 때 이 공이 안맞게끔 공이 안맞게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는거에요 부드럽게 쓱 갔다가 공만 안맞게끔 그러면 뒷땅은 아무튼 안맞아요 이게 앞땅이 맞든 탑벌이 맞든 뒷땅은 고칠수가 있다 또 연습을 하다보니까 뭐 궤도가 안좋다는거에요 아웃에서 인 뭐 잡아당겨요 뭐 허리가 빠져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도 많이 연습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을 가운데 놔두고 자 공 하나를 요쪽 바깥쪽에다가 하나 놔두고 빨리빨리 할게요 요건 안쪽에다 이렇게 놔두는거에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이 되죠 이때 이때 백스윙이 갔다가 백스윙이 갔다가 최악은 저 바깥쪽부터 한번에 맞는거에요 세개가 한번에 들어가서 한번에 세개가 바다다닥 이건 이제 최악이죠 엎어서 깎아서 빼 쳐서 이렇게 맞는거니까 공을 바깥쪽 안쪽에다 놔둔 다음에 느낌은 이 공 두개가 안맞는거죠 그러면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 아무래도 안쪽에서 들어와야 공이 안맞고 맞고 나서 많이 말하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줘야 공이 안맞겠죠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가는거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아 그런게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듣겠다 했을때는 생크 날땐 공을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뒤딱날땐 공을 또 여기다 놔두고 그러면 찍혀 맞으니까 그리고 궤도가 내가 인에서 아웃을 좀 연습하고 싶다 그럴 땐 요 공을 두개를 놔두고 두개가 안맞고 내가 지금 어드레스한 공만 맞힐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차를 푹 던져준다 너니까 그렇게 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실력이 엄청나게 잘 치는 프로는 아니어가지고 요런 연습을 하시면 좋다 이 길이 똑바로 오면 요거만큼 너무 쉽게 얘기했다 어찌됐건 공을 하나 놔두고 연습하면 좋다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놔두고 하세요 그래서 요런것도 가까운 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어디다 놔두면 좋은 연습이냐 그런 프로님들이 아마 말씀을 해줄 거에요 저는 아무튼 요런 연습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렇게 연습을 해보세요